자 여러분 이제 4월 30일이 이제 간호직 시험이죠. 이제 2차저차에서 이제 간호직만 따로 이제 시험을 친다고 하고 사실 이런 사례가 지금 제가 11년 동안 지켜봤지만 없었거든요. 사회복지직은 이제 따로 시험 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서울시 기술직 따로 친 적이 있고 뭐 그러는데 간호직을 이렇게 이제 따로 떼서 이제 시험 친 적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1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음 이제 간호직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간호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넓게 보면 이제 기술직이지만 이분들이 이제 엄청 더 열공하시는 분들이고 거의 뭐 그 거의 뭐 목숨 걸 거는 분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뭐 공부의 어떤 그 뭐 이 시험에 그는 어떤 그 기대감 공부에 대한 집중력 보면 제가 수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단연 탑이 아닐까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명색이 앞에 타이틀이 또 8급이라고 또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어 진짜 이게 뭐 제가 복사 붙이기를 해도 한계가 있을 정도로 어 질문 많이 하십니다 이 4월 30일 간호직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음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좀 찍게 되는데 어 지금 4주가 채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뭐 어 이렇게 간호직 제시생 들이나 뭐 원래부터 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룰룰랄라 하면서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 풀면 사실 이제 모의고사 이틀에 한번 한번씩 풀고 채점하고 리뷰하고 그럼 이제 부족한 건지 기본서나 요양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공부 엄청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한국사 6시간만 공부하고도 어 충분히 어 이렇게 한국사 내공이 유지되거나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분들이 많냐 하면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전화나 글로 이렇게 상담을 좀 해보면 어 이제 간호직 전공 과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 이제 한국사 공부가 조금 부족한 특히 이제 초시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간호직 초시생들이 거기다가 또 이제 원래 6월 달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한 두 달 당겨지는 바람에 어 2차저차 해 가지고 어 이렇게 저 한국사 준비가 조금 이제 부족하신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어 뭐 남은 4주 마무리 잘 해도 어 이제 그 충분히 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좀 이렇게 어 제가 하는 얘기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난이도나 스타일이 좀 궁금하잖아요 저는 이제 난이도나 스타일이 그 올해 서울시 기술직도 되게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국가직도 되게 쉽게 나왔잖아요 저는 지방직은 당연히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사가 어 그런데 이제 간호직은 저는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이렇게 이제 따로 떼서 시험을 치는 경우엔 경우에는 인역처에서 이제 내지만 어 국가고시센터에서 이제 그 이제 내지만 스타일은 이제 이번 국가직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국가직 지방직 스타일은 비슷할 거예요 스타일은 비슷한데 음 저는 이제 어 이제 배팅을 하라 그러면 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에 저는 이제 배팅을 하겠어요 음 저는 이제 지방직은 당연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간호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어 뭐 들 어려우면 작년 국가직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우면 작년 국가직보다 5점 더 어려운 수준 저는 뭐 그 정도에서 내지 않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뭐 이제 이렇게 따로 떼 내서 이제 출제를 하는 경우는 요렇게 이제 난이도가 가끔씩 이제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어 이제 이게 간호직만 치는 사람 간호직 준비하는 사람들만 이걸 치니까 이분들이 또 굉장히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영어 한국사에서 한두 과목 정도는 이 난이도가 그래도 이제 명색이 8급이라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 중 한 과목이 한국사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 제가 좀 하거든요 뭐 그러면 뭐 정확한 근거가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고피셜입니다 되겠죠 제가 그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그 감이 그렇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국가직이 엄청 쉬웠으니까 이번 국가직 보다는 작년 국가직 수준이었을 거다 수준으로 나올 거다 또는 작년 국가직 보다 그래도 한 문제 정도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하시면 되요 그러니까 우리 시즌1 시즌2 수준에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어 이제 뭐 기출 충분히 풀었을 거에요 뭐 800제든 1200제든 최소한 두 번 세 번씩은 다 돌렸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기출은 좀 내려놓고 이제 모의고사 푸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절대 어려운 거 풀지 마세요 음 그 이제 시중에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걸 혐오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수 선생들이 이제 뭐 차별성을 가지려고 모의고사를 이제 되게 어렵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이제 뭐 실제 시험보다 5점 10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왕창 어렵게 냅니다 이제 뭐 이 그리고 이제 지망 강조하는 거 냅니다 소위 이제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한국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알겠죠 그래서 절대 어려운 모의고사 풀지 마시구요 어 이제 그 모의고사 빈도는 주 3회 정도가 좋습니다 격일 1모고 제가 격일 1모고 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어 21년 시즌1 난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년 시즌1 투정도 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제가 리메이크 모의고사를 라고 해서 어 이제 첨파일 제공되는 게 있어요 이건 책 살 필요 없습니다 해설지 하고 문제지 그 통계 첨파일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고고 22회 중에서 제가 지금 어 18회 까진가 찍어 놨습니다 17회 까진가 18회 까지가 찍어 놨습니다 이번 주에 다 찍을 거예요 고고 풀 문제가 없으면 고고 푸시면 좋습니다 고게 작년 시즌 2 3 를 리메이크 한 겁니다 되겠죠 그 모의고사는 이제 그 정도에서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절대 언더 특강 하고 절대 사료 특강 아직도 안 들었으면 꼭 좀 들어 보세요 진짜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 보세요 무조건 5점 10점 더 올려 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제 한 열흘 전 정도에는 우리 서브 노트 가지고 있는 요약 노트를 가지고 이제 7등분 해 가지고 머리 속에 이제 하루에 한 덩어리씩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맨 앞에 있는 선사하고 현대사를 합치면 그 다른 대단원 하고 부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덩어리씩 머리 속에 이제 요약 노트를 보면서 이제 머리 속에 찬찬히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합격권 내공 비스무리하게 이제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초유생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일정도 갑자기 당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공과목 공부하다가 타이밍 놓쳐 갖고 이제 한국사가 지금 굉장히 어설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의고사 몇 회 풀어보면 알아요 우리 시즌1 기준으로 해서 3회 평균 4회 평균 해서 평균 80점이 안 나오잖아요 죽어다 깨나도 간호직 붙기 어렵습니다 간호직 있잖아요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칩니다 그래서 한국사 95점 안 맞으면요 붙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95점 맞아야 되는데 우리 시즌1 시즌2로 3회 평균 4회 평균을 했는데 80점이 안 나옵니다 이 그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공부 하신 거예요 안 늦었으니까 그분들은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파이널 압축정리 파이널 압축정리 1.3배속으로 한번 차분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좀 수험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도 안 늦었어요 한국사 같은 과목은요 막판 한 3주 4주 이렇게 빡세게 달리잖아요 한 15점 20점 금방 올립니다 완전 맨땅이라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지금 모의고사 쳐서 대충 이제 70점 대 후반 정도 나오면 아예 맨바닥은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한 3주 빡세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실전에서 95점 만점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간호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4주가 채 안 남았는데 하여튼 명심하세요 지금 이제 멍하게 요양노트 바라보고 있는 거 지금 공부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한국사는 그렇습니다 문제 푸세요 알겠죠 아직도 기출이 지금까지 이제 벽돌 기출 풀다가 아직도 기출이 좀 어설프다 그러면 우리 400제 지금 푸셔도 돼요 그 일주일이면 다 풀어요 알겠죠 일주일이면 하루 60문제씩 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다 풉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는데 절대 이제 지금은 이제 문제 푸는 게 좋습니다 문제 풀면서 자기가 왜 틀렸는지 리뷰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양노트 찾아보고 알겠죠 가장 적당한 것은 어 이틀의 일모 고 됐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너무 어려운 거 풀지 마라 너무 어려운 거 풀지 마라 적당한 난이도 알겠죠 자 평이한 난이도의 모의고사가 제일 좋습니다 어 이제 그 뭐 제가 아까 뭐 난이도 출제 경향은 진짜 이번 국가직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국가고시센터는 매년 그 사람들이 내기 때문에 이제 내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는 스타일이 그런데 저는 이제 간호직은 따로 치는 시험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가능성은 반반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제 물론 이제 또 6월 달에 지방직에서 보건진료가 이제 보건직 또 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또 그 다음에 합시다 그 다음에 하고 일단 간호직에 일단 목숨 걸고 한번 트라이를 해봐야죠 자 이 영상 듣는 분들의 어떤 합격 이 영상 안 듣는 사람들은 붙든 말든 상관없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뭔가 좀 합격에 제가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조선의 기운을 받아서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해서 좀 꼭 좀 이 기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yu countryside